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경호생 31살 누가 보면 경자년에 좌우충이라 해서 안 좋다고는 하는데 경호생이고 말띠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. 물론 치고 가는 건 있어요. 달에도 치고 가는 게 있고 다 있는데 내년에 경호생들은 운이 들어와요. 반면에 해우년하고 안 맞는 건 있겠지만 운이 들어와서 생일이 예를 들면 6월 7월만 아니라면 아마 이분들은 지금 해우년에 시작하는 면이 있고 이 어린데도 아무튼 돈이 손에 들어온다든가 돈은 내년에 아마 원없이 벌을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5월, 6월쯤에 몸수로 치고 가는 수는 있을 거예요. 자손들이 43살의 무속생입니다. 무속생은 인재서 사업을 만약에 작년부터 노려봤다. 기회년부터 난 이거를 하려고 하려고 했었다. 그런다면 허세요. 올해 경자년은 괜찮습니다. 헤데 크게 하면 무너져요. 10월에 생일이 들었다라면 또 1월에 생일이 들었다라면 대박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두 달에서 생일이 꼭 껴있다라면 아마 시작을 하되 시작은 3, 4월에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55병호생은 저번에 촬영할 때도 얘기를 했겠지만 병호생은 제가 있어요. 제 동생이 병호생인데 병호생에 6월생이 들었다라면 올해는 대병원 수분으로 갑니다. 미안하지만 몸에 칼 댈 일도 있고 그러니까 몸수들을 병호생들이 만약에 6월에 들었고 또 8월에 들었다면 올해는 몸수로 다 좀 치고 들어가는 거 맞으니까 조심을 하시고 또 병호생들은 올해는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를 살린다. 까 나 쓰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 것이며 직장을 다니면 그대로 가고 올해는 지금 안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. 남들이 보면 뭐 이동을 해도 된다 변동을 해다 운이 들었다. 다 갯봉 같은 소리야. 그거는 갯봉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. 왜냐면. 그건 그분들이 오는 거고 나는 나는 나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주책을 떨었습니다. 정말 죄송하고. 올해 갑호생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운보다 더 많이 들어와. 그릇은 이만한데 올해 운이 너무 넘쳐요. 돈을 여기다 싸면 자꾸 흘러내리겠죠. 그 정도로 올해는 자중자해해야 돼. 똑같아 병호생하고. 대신 몸수만 병호생들보다는 덜하다는 것 뿐이지. 똑같아요. 내년 수에는. 그래서 갑호생들은 내년에 욕심을 좀 버리고 있는 그대로 있는 거에서 만족을 하라 하는 수예요. 내년에는. sorr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